네 반갑습니다 두두튜브의 위드파파입니다. 어제 더 뉴스 산타페의 실내외관 공개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절대 경쟁자인 소렌토도 비교 리뷰 해드렸는데요. 둘의 경쟁은 이제부터 시작일 것 같습니다. 우선 둘의 외관 색상을 비교해 볼까요? 소렌토의 경우는 외관 색상은 스노우 화이트 펄, 플라티늄 그라파이트, 오로라 블랙 펄, 에센스 브라운, 미네랄 블루 총 6가지 색상이고요. 스노우 화이트 펄은 8만원 추가이죠. 더 뉴스 산타페의 외장 색상은 3가지 색상이 더 많은 총 9가지라고 하네요. 마그네틱 포스, 팬텀 블랙, 타이가 브라운, 레인 포레스트, 타이푼 실버, 라군 블루, 아이스 화이트, 글래셔 화이트, 라바 오렌지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이한 것은 펠리세이드에 이번에 캘리그레피로 나오면서 추가된 레인 포레스트 색상이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의 초기 출시 모델에 포함이 된 점인데요. 바로 이 점에서 착안한 부분은 아마 더 뉴스 산타페에서는 캘리그레피 모델이 동시에 초기 출시될 것 같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위장막도 포착이 되었었죠. 그만큼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에 거는 기대가 현대로서는 크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색상도 소렌토 대비 3가지 더 나오는 점도 그 연장선이겠네요. 소렌토의 실내는 블랙과 새들브라운, 인테리어인데 산타페는 3가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렌토 풀체인지 클럽을 통해 차량 출고 기준 6월 1일 기준으로 1200호 차가 출고 인증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통계를 내셨다고 하는데요. 현재 소렌토 중에서 외장 색상의 인기 선택 비중을 한번 살펴볼까요? 스노우 화이트 펄이 8만원 추가 비용이 있다고 하지만 614대로 압도적으로 높네요. 그 뒤를 이어 315대로 플라티눔 그라파이트가 차지를 했고요. 오로라 블랙 펄 역시 중대형 SUV인 만큼 204대로 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역시 화이트가 가장 많이 선택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광고 모델로도 화이트를 믿는 만큼 화이트 색상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그런데 화이트가 두 개이죠. 아이스 화이트와 글래셔 화이트인데요. 아이스 화이트는 알겠는데 글래셔 화이트는 뭘까요? 아마도 스노우 화이트 펄 이름만 바꾸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다른 느낌을 주기 위해서요. 또한 이륜, 사륜 선택은 소렌토에서는 어땠을까요? 전륜이다 보니 SUV라도 사륜보다는 이륜을 많이 선택했네요. 이륜이 무려 879대입니다. 산타페 역시 사륜보다는 이륜을 많이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승은 어땠을까요? 6인승이 압도적으로 소렌토에서 많이 차지했습니다. 541대로 5인승, 7인승을 합친 수와 비슷할 정도의 비중인데요. 산타페는 현재까지의 소식으로는 6인승 없이 출시한다고 하죠. 여기서는 극명하게 6인승을 원하는 분들의 소렌토 압승이겠네요. 등급에 있어서는 시그니처가 742대로 압도적입니다. 그 뒤를 이어 노블레스, 프레스티지, 트렌디가 뒤를 잇고 있고요. 상위 트림을 많이 선택하는 비중입니다.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역시 제일 상위 트림이 가장 많이 나가지 않을까 싶네요. 소렌토와 산타페를 선택하시는 고객들은 옵션이나 편의 사양에 최대한 많은 것을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추가 옵션으로는 상위 3가지 옵션이 드라이브 와이즈, UVO 내비게이션, 스타일 옵션에 많이들 투자하셨습니다. 오늘은 소렌토 풀체인지 출고 현황으로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의 고객들 선호도를 잠시 예상해 봤습니다. 이제 실내외는 완전히 공개되었으니 얼른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의 가격과 재원 역시 공개되었으면 합니다.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두튜브의 위드파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